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보고 얘기해 볼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꿨을 때 나름 그대로 바꾼다고 바꿨지만 영어로 바꿔놓으면 조금 어색하거나 이상한 문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here하고 there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here하고 there는 여기에와 저기에라는 의미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 주어를 먼저 해결하고 동사를 해결하고 목적어를 해결하고 그 뒤에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here나 there를 넣어주고 싶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방을 놓았어 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put 너의 가방을 놓았다고 치고 your bag 이라고 얘기를 해 본다면 I put your bag 하고 장소를 여기에 놓았어 했을 때 장소의 의미로 here를 맨 끝에 써서 I put your bag here 또는 저기에 놓았어 해서 I put your bag there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맞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here와 there가 가끔 문장의 맨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언제 이제 here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뭔가 내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면서 여기 있어요 할 때 here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주려고 할 때 here is your bag here is your bag 하면서 이제 가방을 쭉 주게 되는 거죠 가방 여기 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대어가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어는 거기에 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지 않았어요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고 그저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를 표현할 때 대어를 맨 앞으로 써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어 얘기를 했을 때 there are coins in my pocket there are coins in my pocket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 뭐가 있어요 또는 there are a lot of coins in my pocket 이런 식으로 뭐가 많다 적다를 표현할 때도 대어를 맨 앞으로 가지고 가면 쉽게 문장을 영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약간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간혹 here 와 there 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착각을 하는 거죠 here 와 there 를 주어처럼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가 즉 here 를 주어로 막 쓰시는 거죠 here 그리고 집입니다 할 때 입니다 is my house here is my house 하고 만들어 놓고 보면 어 많이 들어 봄직한 많이 봄직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here is my house 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여기가 를 주어로 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for me 만들어 놓은 문장이 많이 봄직해서 이게 이질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뒤를 살짝 형용사로 바꾸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되게 예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here 여기 예쁩니다 할 때 in me dying is beautiful here is beautiful 하는 순간 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는 야 여기 맛집이 그렇게 많대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here 여기 has 가지고 있다 a lot of good restaurants 아주 많은 맛집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here 와 there 는 여기가 거기가 라는 의미의 주어로 절대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를 표현할 때 here is my house 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this is my house 라고 해서 this 를 써 주는 것이죠 또는 this place 라고 해서 this place is my house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여기 예쁘지 할 때도 here 를 여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this place is beautiful 라고 얘기를 해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맛집이 그렇게 많대 라고 얘기할 때도 this place 를 써 주셔서 this place 를 써 주셔서 this place has a lot of good restaurants 이런 식으로 this 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here 나 there 는 여기가 거기가 의 의미의 주어로 절대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이런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는 몇 분 후에 갈게 몇 분 후에 전화할게 처럼 몇 분 후 를 나타내는 말 있을 때 여러분들이 after를 자동 반사적으로 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후에는 무조건 after로 배웠기 때문이지만 사실 이렇게 쓰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몇 분 후에 즉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에 몇 분 후 지금을 기점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 몇 시간 후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딱 걸쳐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after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in 전치사 i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1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이럴 때도 i will call you after 10 minutes 가 아니고 i'll call you in 10 minutes i'll call you in 10 minutes 라고 쓰는 것이고요 내가 10분 후에 거기 갈게 할 때도 i'll be there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minutes 라고 in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after는 아예 안 쓰는 거냐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after는 보통 이제 이렇게 숫자를 달고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대학교를 졸업을 예를 들어 1990년도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1990 가 되겠죠 2년 후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과거의 일들을 순서상으로 쭉 나타낼 때는 after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after일 때는 after를 꼭 쓰지 않고 later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after two years 대신에 two years later two years later 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after는 숫자랑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숫자가 없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I'll clean my room after school I'll do my homework after school 해서 after 다음에 스쿨을 놓아서 반과 후에 청소할게 반과 후에 숙제할게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뿐 아니라 주어 동사를 늘어놓아서 아까의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after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he started his own business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뭔가 문장을 after 뒤에다 놓으면 뭐 뭐 뭐 한 후에 를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 후 를 얘기할 때는 항상 in으로 쓴다 라는 사실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갈게 라는 이 말을 가르쳐 드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예를 들어 친구가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를 불렀어요 전화로 해서 야 지금 빨리 와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내가 거기 갈게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내가 갈게 하면 I will go 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갈게 예를 들어서 뭐 10분 안에 간다 그러면 in 10 minutes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뭔가 간다고 얘기했을 때 영어에서는 go 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come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 내가 지금 거기 갈게 10분 안에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I'll come over in 10 minutes I'll come over in 10 minutes 저도 이런 표현을 하루에 몇 번씩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아이들이 엄마 뭐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할 때 어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I'm going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I'm com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어에서 간다 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어색한 문장 하나는 보통 이제 에세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제가 많이 보게 되는 실수인데요 거의 초보분들이 많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문구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어떻게 쓰시냐면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를 그대로 번역해서 I can know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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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I can know가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can 다음에 동서 원형 썼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굉장히 이 두 개의 조합이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두 개가 조합이 됐을 때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n을 보시면 여러분 can은 뜻이 어떨 때 이제 can을 사용하시냐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때 can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no를 보시면 no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어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얻어서 머리에 집어 넣는 그런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알고 있는 동작이에요 no라는 동작은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no라는 동작은 이미 머릿속에 뭔가 들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노력이나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동작인 거죠 그런데 can은 그런 능력을 약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서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알 수 있었어요를 어떻게 그럼 영작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no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 주셔야 돼요 어떤 노력이나 연구나 탐구 같은 걸 통해서 외부에서 지식을 얻어서 머리에 집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를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써 줄 수 있는 단어 중에 좀 도전해 볼 만한 쉬운 단어는 learn이 있습니다 so i can learn 주어 동사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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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똑같이 나는 어떠한 점을 알 수 있었어요 를 표현하실 수 있고요 learn을 많이 써먹어서 반복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옵션을 드릴 수 있는 건 find out find out 또 어떤 정보를 노력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을 find out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i can find out we can find out 하고 문장을 쭉 늘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릴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와 비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인데 그걸 그대로 영작했을 때 되게 어색해지는 몇 가지 사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 너무 힘들어요 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힘들어요 를 그대로 하면 i am hard 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고요 나는 힘들어요 를 표현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힘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한 것인가 그래서 힘든 건가 그렇다면 i am tired 를 써 주시는 게 맞고요 tired 보다 더 힘듦을 표현하고 싶다면 i am exhausted 를 써 주시는 게 맞고요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가 그러면 i am stressed out 라고 써 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뭔가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아니면 요새 기력이 딸려서 기가 빠졌다 에너지가 없다 기력이 없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 힘들어요 라면 i have no energy i have no energy 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 주시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것들 중에 초반에 누군가와 외국 사람이랑 영어를 할 때 전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english is hard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틀렸다고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모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english is hard 를 쓰고 싶다면 english 다음에 영어에 어떤 부분이 hard 한 건지를 조금 구체적인 단어를 하나 더 넣으시는 게 더 적절해요 예를 들어 english grammar is hard 라고 하면 영어 문법이 어렵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english 자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진 않고 언어의 어떤 부분 english 로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건지 문법이 어렵다는 건지 구체적인 단어를 하나 더 붙여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곧이 생각하기 싫다면 뒤에 간단하게 하나를 붙여 줬을 때 한 방에 딱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english is hard 까지 해놓고 뒤에 to learn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영어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nglish is hard to learn 반대로 또 저 영어 되게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또 그대로 번역을 해서 english is short 부족함에 short 를 그대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상으로는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영어로 하면 굉장히 또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short 라고 해서 뭔가 부족하다 라는 것은 영어는 100%의 정량이 딱딱딱 있는데 그중에 뭐가 빈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영어는 100%의 정량화된 상태가 없죠 이런 것에는 short 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뭔가 부족하다 라고 하고 싶으면 그걸 다른 식으로 돌려서 영어를 잘 못한다 라는 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y english is poor my english is poor 라고 얘기를 해 준다든지 poor 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기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돌려서 완곡하게 my english is not good my english is not good 정도로 말을 돌려서 해 주셔도 같은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초반에 누군가와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족 다섯 명이에요 를 표현할 때도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 를 고대로 해서 my family is five people 하면은 그것도 되게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는 there 를 써서 there are five in my family there are five in my family 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족의 숫자를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때가 있냐면 너네 가족 몇 명이니 하면서 소셜 토크를 할 때 처음에 서로 알아가는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는 there are five in my family my father, mother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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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명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갔을 때 몇 명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또는 how many people are in your group 이라고 얘기를 누가 물어보면 그때 또 there are five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럴 때는 되게 간단하게 five plea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two adults and three kids 이런 식으로 어른 몇 명에 애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또 직역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 되는 말들을 알아보면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다를 이제 영작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영작을 하느냐 하면 들어요에 I hear 또는 I listen 해놓고 my mom's saying 해서 말씀을 saying으로 그대로 번역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는 것 같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saying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격언 같은 의미에요 명언 격언 뭐 속담에 있는 그런 문구들 그런 걸 이제 saying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다 이런 느낌으로 할 때는 saying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I listen to my mom I listen to my teacher I listen to my friend 해서 listen to 다음에 그대로 사람만 써 주시면 누구의 말을 경청한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어요 할 때도 여러분이 듣다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I listen to a class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수업이라는 클래스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업을 듣다는 take나 have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listen to 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take a yoga class I take a math cla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상하게 되는 경우는 나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이랑 놀 거야 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놀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play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나 주말에 친구랑 놀 거다 얘기를 할 때는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뭐 this weekend 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틀리다 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괜찮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색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경우 친구랑 놀아요 장난감이랑 같이 놀아요 아니면 동물이랑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할 때 play with 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성인이 성인이랑 논다 했을 때 play with 를 사용하면 굉장히 약간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누군가와 같이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가볍게 노는 걸 할 때는 hang 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hang 그래서 나 이번 주말에 친구랑 놀 거야 를 표현할 때 어른이라면 I'm going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his weekend I'm going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hang out 을 써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이랑 이제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 말에 중복을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겼을 때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친구랑 같이 이제 새로 생긴 쇼핑몰이 있다 그래서 쇼핑몰을 가게 됐는데 그 쇼핑몰을 엘리웨이 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엘리웨이의 그 엘리가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의 그 엘리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웨이를 그렇게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 엘리가 사람 이름의 엘리가 아니라 골목길을 말할 때 엘리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는 골목이죠 웨이는 길이죠 엘리웨이 하면 골목길이 돼서 완벽한 단어야 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게 어색하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어쨌든 길의 일종이고요 웨이도 길의 일종이에요 차이라고 하면 엘리는 길보다 좀 작은 골목 좁은 골목을 나타내는 게 엘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넓은 길은 웨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엘리도 길이고 웨이도 길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나란히 있는 걸 영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복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어떨 때 또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냐면 색깔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색깔을 표현할 때 항상 색자가 뒤에 붙어요 검정색 흰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자가 붙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눈은 파란색이야 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하시냐면 His eyes are blue color His eyes are green color 해서 color를 꼭 넣는단 말이죠 색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역시 중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린이나 블루에는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러 라는 색에 대한 말이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His eyes are blue His eyes are brown 이런 식으로 컬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맛을 얘기할 때도 그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짠맛 단맛 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맛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프는 너무 짠맛이야 이 커피는 너무 단맛이야 얘기하고 싶을 때 테스트를 다 집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his coffee is sweet taste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이미 sweet 단 이라는 표현에 맛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까지 같이 쓴다라는 것은 중복인 거예요 그래서 This coffee is sweet This soup is salty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또 붙이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중복이 되는 명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없어서 현금 지급기를 찾고 싶은데 그럴 때 ATM 머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ATM의 M 자가 이미 머신을 상징하는 M 자이기 때문에 ATM 머신이라고 해버리면 머신이 두 번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ATM까지만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핀 넘버 핀 넘버 할 때 핀의 맨 끝에 있는 N 자 역시 넘버를 의미하는 N 자이기 때문에 핀 넘버라고 한다라는 건 넘버가 두 번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넘버를 빼주시고 핀까지만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중복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사례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데 오늘 보니까 틀리네 하고 약간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아 나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고쳐서 말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말로 연습을 해보시고 안 틀리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